4개의 재판 중에 첫 번째 선고이자 가장 큰 고비로 꼽히는 선거법 위반 재판의 선고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5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이른바 이재명 대표 사건과 닮은 꼴 판례를 제시를 해서 이재명 대표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최 기자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이때 검찰이 이재명 대표 사건과 유사하게 유죄과 선고된 과거 사례가 여러 건 있었다고 하면서 실제 사례를 제시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2022년 윤미현 과천시 의원이 지방선거 의원 후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신천지 활동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봉사활동으로 알고 봉사를 한 것이다. 레크레이션 강사로 간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허위 해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에는 별금 90만 원의 유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허위 사실 공표에 고의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본인의 진의 여부를 더 강력하게 어필하는 취지로 반론을 폈었는데 실제 확인해보니 이 윤 후보가 당시에 2000년 신천지를 처음 접한 이후에 신천지에서 문화부장 활동까지 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 직접적으로 활동한 정황들이 실제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결국에는 그 기자한테 본인이 사적으로 자기는 그냥 설명을 하는 차원이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도 기자를 상대로 하는 해명은 결국에는 이게 언론 보도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거나 혹은 고의가 아니었다거나 이런 식의 반론을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90만 원의 유죄 확정이 나온 전례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또 2018년도에 나용찬 괴산군수 후보가 야유회를 가는 주민들에게 20만 원을 줬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벌금 150만 원 확정을 받고 이 건 같은 경우에 당선 무효형까지 받았었습니다. 이런 전례들을 비춰볼 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 내지는 의혹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논리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논지를 편 겁니다. 지금 최 기자가 설례를 두 가지를 거론해 주었는데요. 최 국장님 아무튼 앞선 이런 판례들이 이번 형량 또는 선고 형량에도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죠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 이렇게 뭐 선고 형량의 예시 뭐 이런 것들이 양형 기준표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판사도 아주 독특한 판결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저기서 가장 큰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처럼 이게 과연 소극적 거짓말이냐 아니면 적극적 거짓말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은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대본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도 서너 차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걸 또 수정하지도 않았어요. 반복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아시다시피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 임할 때는 다 사전에 자료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걸 다 숙지하고 나가서 발언한 것이고 그다음에 본인은 7분 내에 압축해서 얘기를 했는데 딱 7분만 발언했다면 모르지만 그날 하루 종일 국정감사장에서 의원들이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이거 내가 화가 나서 순간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한다면 수정할 기회가 하루 종일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소극적 거짓말일 수가 없다. 아마 그런 얘기들을 오늘 검찰이 구형량을 설명하면서 얘기를 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다른 뜻의 여러분의 회단박심배예요. 아주 열심히 vigil하고 싶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찾아90 N sort-of이 ämä самом 사회에서